자, 우리 아까 배운 거 그대로 서비스 받을 때만 배운 것만 하자, 배운 것만 배운 것만, 배운 것만 잘라라 하지 마요 라켓 보이즈 대 꿈나무 팀의 세 번째 복식조 경기 김민기 선수의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1대 0으로 앞서가는 꿈나무 팀 정동원 김민기 김민기 나이스 듬뿍 시작 누르봤습니다 잘 수기했던 정동원 진건호 아, 두 선수 모두를 지나갔습니다 수비, 수비, 수비 너무 좋았어, 좋았어 방금 공이 높게 뜨면 가로로 찢어져요 내가 말할게, 이제 7점째야, 물먹자 이겼어, 이겼어 자, 수고 2대 0 됐습니다 뒤에서 정동원 진건호가 받아냈습니다 공원아, 낮게 가 아, 트롭샷 많이 내치고 괜찮아? 어, 괜찮아? 가로, 가로 자, 높이 틀면서 동선이 겹쳤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자, 김민기 앞에 잡아야 되죠 그렇죠, 정동원이 커버해지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계속 그렇죠 이현석 자, 뒤쪽에서 김민기 내리 커질 때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형들 지치게 해서 체력으로 이겨 민기 다른 사람 됐는데, 약간? 민기 많이 늘었대 민기 잘한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금방 따라잡아 일정도 몰렸어 이제 다독여져, 동생 동원님, 무리하지 마 아,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아, 김민기 선수의 범칙 천천히 아직까지 점수가 없는 나켓 보이즈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연습해온 것만 보여주면 돼